아세아 시멘트뿐만 아니라 살펴봐야 할 좋은 대안주 두 가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업황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플러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노루페인트를 한 분이 주셨고요. 역시 러시아발 유연탄값 급등 때문에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성신양회를 다른 한 분이 주셨습니다. 노루페인트와 성신양회,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확인해봤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가 뭔지 공개를 해주시죠. 노루입니다. 노루 페인트. 동물성 페인트는 아니고요. 노루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페인트 시장의 한 20%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건축용이 46%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건축용 시장이 가장 높죠. 그 밖의 공업용, 자동차 보수용, 보수용입니다. 자동차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AS할 때 들어가는 보수용이나 모바일용도 있네요. 그런 쪽에서 고루고루 갖춘 매출 전망사업과 함께 변화를 보는데 그런데 당연히 지금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높죠. 그래서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또 환율 부담까지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환율 부담도 있어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뚜렷히 보여줬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 유가가 약간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대에서 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낮을 수 있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 Q의 확대, 앞서 말씀드렸던 건축용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가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정도의 약간 위축된 실적이면 어느 정도 기대할 요인들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친환기용 관련된 쪽을 계속 강화를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노루인데도 식물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매스 도료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국내 최초로 미국의 농무부 쪽에서 바이오 소재 기반한 인증, USDA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도 ESG 관련된 친환경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얘기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신사업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했는데 관련된 특허를 대주전자 재료와 같이 개발을 해서 2차 전지 전국용 바인더, 즉 실리콘 음극재 쪽에 들어가면서 밀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즉 변형이 되지 않게 딱 맞춰놓고 거기다가 수명을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가장 또 관련된 쪽에 청가제 관련된 쪽이 가장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데 이와 관련된 쪽에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의외로 또한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성과가 나올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매출이 7300억, 매출은 살짝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한 20% 줄어서 250억 대다 보니까 어떤 유가 상승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은 다 적사 전환했는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총이 2,400억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가장 부담서러운 상황들이고 하반기까지 개선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로 노루페인트를 주셨습니다. 다음 또 대안주 바로 확인해 볼 텐데 반소장님은 성신 양해 주셨네요. 아무리 봐도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동일하게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성신 양해는 시멘트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러시아를 통해서 유연탄 급등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업도 같이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2월에 시멘트 공급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래미콘 업체들이요. 그 업체들이 약 18%가량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매출적인 부분들은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면 이 성신 양해가 단기 순이익이 약간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약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래미콘 업체인 유진 기업이 있는데요. 유진 기업에 대해서 래미콘 업체인 동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동양이 성신 양해 관련된 부분들에 지분을 좀 사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유진 기업이 성신 양해를 인수합병을 할 경우에는 안전적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팩트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이 성신 양해가 작년 11월에 EMP 차단 콘크리트 첫 국산화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EMP가 뭐냐면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스타크래프트 좀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의 사이언스 베슬이라고 있는데 EMP 충격파 그러니까 전자파를 일으키는 차단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방어 기능을 갖춘 콘크리트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군사시설뿐만이 아니라 통신망, 방송국 철도 관제 등의 전자기기가 많고 EMP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장소를 장소에서 좀 굉장히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어떻게 보면 당선인이 발표를 했지만 국방부를 용산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좀 전체적으로 국방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이슈셜... 발음이 좀 꼬이네요. 이슈화. 이슈화 관련된 부분들, 국산화도 성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성신양해가 단기적으로도 상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신양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분들의 묘사 능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스킬들이 늘어나고 계신데 성신양해의 가격 전략을 좀 볼까. 일단 어제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요. 성신양해도 상승을 달았다가 상승했다가 윗고리를 좀 달라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지금 좀 매수가 적기지 않을까. 오늘 좀 상승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침에 운에 맡겨야겠죠. 그래서 그 매수가는 한 5천 원 이하로 지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한 번 윗고리를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1만 8천 원까지는 한 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만 3,300원으로 좀 추세가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신양해 가격 전략 주셨고요. 노루페인트도 보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는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곧 저점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제 거래가 제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보다 보니까 기관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1만 2,500원대 밑으로 해서 잡아본 전략 그리고 1차로는 직전 고점대 1만 5천 원대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1,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까지 함께 확인해봐야 노루페인트가 어제 오른 게 2차전지의 그런 재료를 받은 건 아니겠죠? 네, EMP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와 관련 없고요. 그런데 그쪽도 연관성은 있다고는 보이지는데 어제 다른 페인트주들은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다른 페인트 업체보다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노루페인트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노루페인트와 성신양해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좋은 자리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